안녕하세요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제가 강의를 진행해보면 어르신들께서 스마트폰을 학습하실 때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게 노안이 와서 눈이 침침해서 스마트폰에 글자도 잘 안보이고 밑에 앱의 이름도 잘 안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폰을 만드는 제조사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폰이 삼성폰이시잖아요 삼성에서 스마트폰의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 서비스로 화면이나 글자를 크게 심플하게 보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설정이 있어요 쉬운 사용 모드 설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노안 걱정 끝 쉬운 모드 쉬운 사용 모드 익히기입니다 자 스마트폰의 이 앱 이름값이나 화면의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보이시는 분들 스마트폰을 이렇게 가까이 대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불편하시죠 불편하시죠 자 이렇게 사용하세요 이제 위에 있는 상단에 알림에 있는 이 시계 있죠 확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여기서 손으로 이렇게 내리세요 이 부분을 손으로 내리시면 설정으로 이렇게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톱니바퀴 아이콘 있죠 이게 설정입니다 톱니바퀴 아이콘이 설정인데요 해당 이 손으로 내리신 다음 알림 부분을 그리고 이 톱니바퀴를 터치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설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해당 설정에서 여러분들 그 글자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디스플레이 부분입니다 네 디스플레이 이 디스플레이를 공략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를 터치하시면 여기에 보면 밝기 밑으로 내려가 보면 글자 크기와 스타일이라고 해서 글자를 좀 더 크게 네 보고자 하실 때 글자 크기와 스타일 부분에 글자 크기의 조절바를 이렇게 조절하시면 이런 식으로 글자 크기를 네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또는 화면 어 크게 작게 를 이용을 해서 화면을 좀 더 크게 이렇게 크게 작게 이렇게 설정해서 이용하셔도 됩니다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 자체는 시온 사용 모드 설정인데요 이 디스플레이 화면을 보면 밑으로 내려갔을 때 시온 사용 모드라고 있어요 이 시온 사용 모드 시온 사용 모드를 터치합니다 시온 사용 모드 터치하시면 화면상의 항목들이 조금 더 크게 표시되는 심플한 디자인의 홈 화면을 사용해 보세요 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주의할 부분은 오작동 방지를 위해 길게 누르기 반응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고대비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대신에 기존에 설정했던 홈 화면 구성은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자 직접 경험을 보시면 이 설명 문구가 뭘 뜻하는지 구분하실 수 있으실 거에요 이 시온 사용 모드를 터치하셔서 활성화 시킵니다 요거를 터치하셔서 이렇게 색깔이 네 이렇게 바뀌게끔 자 됐습니다 그럼 시온 사용 모드가 바로 적용이 됐어요 자 달라졌죠 이렇게 보다보면 글자가 많이 커졌어요 네 글자가 많이 커졌고 밑에 없던 부분이 밑에 나타났어요 좀 전에 없던 부분이 길게 누르기 반응 시간과 고대비 키보드 되어있는데 요거도 활성화 시키셔가지고 네 이용해보세요 편하실 거에요 고대비라는 부분은 대비를 높였다라는 말이에요 네 대비 가장 높은 대비는 검은색 흰색 흰색 바탕에 검은색 잘 보이잖아요 네 노란색 킵패드에 검은색 글씨로 해서 잘 보이는 킵패드 활용해 보도록 하겠고 길게 누르기 반응 시간이 현재 1.5초로 되어 있는데 해당 앱을 이렇게 꾹 눌렀을 때 이전에 저희가 그 홈 화면 관리 부분에서 앱 아이콘들을 옮기는거 할 때 해당 앱을 손으로 꾹 넣어 이렇게 누르면 팝업 메뉴라 떴잖아요 선택 근데 그 뜨는 시간적인 부분 자체가 기본값이 1.5초인데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해본 걸로 시행착오 안 겪으시게끔 터치하셔서 한 1초정도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1초 한 이 정도는 괜찮은데 1.5 이렇게 하면 조금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정도로 중간정도로 1초정도로 하시고 다시 백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홈 화면을 눌러보세요 네 홈 화면 버튼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달라졌습니다 화면이 어 넥가우 좀 달라졌네 네 이 두 페이지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화면을 이렇게 스크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넘어가 보면 다음이 지금 없어요 네 오른쪽으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있고 왼쪽으로 이렇게 더 가보면 어 조금 이따가 마지막을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절개찾기 연락처를 등록할 수 있어요 네 터치해서 바로 전화 네 걸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설정해 보도록 하겠구요 지금 저희가 쉬운 사용 모드 설정을 하면서 홈 화면에 내가 자주 사용하는 앱 뭐 카카오톡 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안 보여요 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설정을 해당 화면을 네 위쪽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위로 올려 볼게요 위로 이렇게 올려 볼게요 위로 손으로 이렇게 위로 하면 앱 앱 목록 화면이 보입니다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을 앱들에 대한 목록 네 앱을 실행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네 아이콘 목록들인데 이 중에서 카카오톡 자주 사용하는 네 자주 사용하는 앱으로서 카카오톡 그리고 몇 개를 한 번에 옮겨 볼까 하는데요 네 어 제가 예시로 뭐 카카오뱅크 하고 카카오톡 그리고 클로버 노트라고 요 세 가지를 한 번에 홈 화면을 옮겨 보겠습니다 카카오톡을 손으로 꾹 누르면 네 그냥 터치하면 이게 실행이구요 이게 실행이고 1초 1초 네 이렇게 하면 누르고 있으면 여기 이제 팝업 메뉴가 뜨죠 선택 홈 화면을 추가 설치 삭제 위젯 이렇게 있는데 요 선택을 터치하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었어요 자 이전에 저희가 홈 화면 관리로 어 내가 원하는 음 빠르게 실행시키는 앱 앱 위치를 이렇게 조절할 때 한꺼번에 앱 이동하는 방법으로 요렇게 이제 선택 상태에서 터치 터치 이렇게 해서 다음 다른 페이지에 있는 곳도 같이 선택할 수 있어요 네 다른 페이지에 있는 곳 중에서도 내가 자주 사용하는 게 있으면 네 이렇게 터치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네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구요 네 이 상태에서 손으로 꾹 눌러가지고 요 꾹 눌러가지고 같이 이렇게 묶음으로 움직이잖아요 묶음으로 움직이는 상태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올리면 네 이렇게 홈 화면으로 홈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여기서 놓아 볼게요 요렇게 하면 네 어 이 페이지에 공간이 부족해서 항목 네 개 중에 마지막은 음 다음 페이지에 추가됐다 네 추가 마지막 이렇게 지금 현재 이제 이 시온 사용 모드에서는 열 단위로 추가할 수 있는 앱의 개수가 세 개로 제한이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네 세 개로 이렇게 컴지만하게 보이게끔 네 위치 조정으로서 끝에 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끌어가지고 위치 이렇게 조정할 수 있죠 네 시온 사용 모드는 시각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라든지 노안으로 시력이 많이 낮아지신 분들 네 이용하기 편하게끔 지원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도 이렇게 네 저희 그 홈 화면 관리법 그대로 적용해서 저희가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실행을 터치해서 실행시켜보면 글자 자체도 많이 컴지만하게 네 이렇게 적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터치하시면은 글자들도 네 이 내용상에서도 글자가 크게 잘 보입니다 또렷하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어 돋보기기도 기본 네 앱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돋보기를 터치하시게 되면 화면을 확대해서 이렇게 여기에서 플러스로 조절바를 더 이렇게 널리면 이렇게 아이고 너무 지저분해 보이네요 네 어 이렇게 네 글자 글자를 돋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렇게 이런식으로 키워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절겨찾기 연락처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해당 이 화면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스크롤 스크롤 해보면 여기 사람의 플러스 버튼 있는거 있죠 네 어 첫번째 터치 이렇게 해보면 절겨찾는 연락처 절겨찾는 연락처 에서 네 연락처에 억색 살트로 호용하시겠습니까 호용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연락처 추가 새 연락처 추가 기존 연락처에서 추가 이렇게 있어요 네 여기에 기존 연락처에서 추가를 터치하셔가지고 자주 연락하시는 분들 여기 한번만 한 다음에 터치 이렇게 하게 되면 똑딱 추가 됐어요 네 그러면은 손으로 터치해서 쉽게 연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노안 고민 끝 쉬운 사용 모드 사용법 익히기 설명드렸구요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어디티비의 김박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